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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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길 위해 주께서 되시고 빛나게 신이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고 이제 송명준 목사님 나오실 때 결국 저희는 가고 송명준 목사님 오시고 보낼 겸 마지막 겸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학기 기왕 제풀 겸 제풀 후광부에 여러분 좀 편을 깨면서 를 좀 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얘기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되니가 누구리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취하시니 줄 불렀나이다. 여러분 라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라인이 뭐였습니까? 제일 유명한 게 네이브에서 만든 라인이 있죠. 우리나라는 별 인기 없는데 전세계적으로 한 5억 명이 가입되어 있는 동남아 쪽하고 일목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어플입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V라인도 있고 D라인도 있고 또 내가 S라인은 처음에 사진을 목사로 검색하기에 대해서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아니라 사람에게 줄을 닿는 뭐 유라인 그죠? 유리혜석과 친한 인맥의 사람들 또 여기와 비교되는 무슨 라인? 어 강라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라인이 얘기할 겁니다. 어 뭐죠?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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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포도라인 얘기할 건데 본래 포도라인이라는 것은 어 1993년도에 우리나라 또는 대개 회장이 검찰에 출동하는데 수십 명 기자들이 촬영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밀고 밀리나가 카메라맨이 카메라 들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밀리는 바람에 카메라 전체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출동하시는 대개 회장님의 희마에 카메라 그냥 봄이 아니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3cm가 찢어져가지고 피로리즘 해가지고 피자들 사이에서 이것도 무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좀 절제해서 룰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포도라인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기자들 쓸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벗기지 말자 서로서로 좀 질서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포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부적용은 없어요. 이거 어디다 해서 볼 것 부는 건 아닌데 스스로 지키는 실수인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 무슨 죄를 지었거나 지은 죄가 협의가 있어서 출동할 때 유명한 사람이 갈 때는 기자들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 포도라인에 서서 잠시 인터뷰를 해요. 뭐 인정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짧게 말하죠. 근데 어 항상 이런 말해요. 검찰 조사에 땡땡하게 임하겠습니다. 놀라운 게 이게 연예인이든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정치인이든 사업과도 관계없이 거의 컨트롤 C 컨트롤을 보여요. 똑같아요. 어떤 일일지 어떤 간에 거기서 가지고 진짜 영원없이 검찰 조사에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성실이 임하겠으면 검사가 물어볼 때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성실이 임하니까 말을 하고 들어갔으면 몰라요. 기회가 안 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많아요.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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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은 빡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보세요. 이거 군뚜이 검색한 게 나와요. 겸홍영상 검색하면 사진이 쭉 떠요. 사람은 다 다르죠. 교장은 다 다르신 분이고 근데 똑같은 건 대행인 것 같죠. 우리 잘 볼 수 있는 중앙인방과 옆에 있는 큰 돌비색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큰 알아볼 수 없는 글자 두자가 있죠. 이겁니다. 예 우리 학교 교훈이 뭐죠? 성실. 성실. 어 성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성실은 그냥 막 질문하니까 영혼 없이 어떻게든 잠시 머물렀다 가야되는데 딱히 여기서 뭐 죄 지었다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말하기 싫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고 그때 하는 말이 예 조사에 성실하게 가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거죠. 그때 태우는 단어가 솔직히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에 대한 오해가 뭐냐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래요. 열심히 하는 거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성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조금 모자라요. 사슬에 오면 성실이라고 말해서 이겁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정성스럽고 창대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마음을 쏟아야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시험기간 전 대비에 대해 여러분 이 간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서실에 가기도 합니다. 그죠? 주말에 하루 끌어놓고 들어가요. 문제는 가서 아침에 가서 점심시간 먹을 때 배고 계속 앉아있죠. 근데 거기서 똑같이 시간을 8시간씩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은 다 아까웠는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공부할 때 봐야 된다고 ASMR 같이 잔잔한 음악을 들어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공부하다가 음악은 그냥 배경음악인데 공부하다가 펜을 놓고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면허 시간을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음악감상 열심히 했나요 대충 했나요? 열심히 했죠. 그런데 자기 아들 앞에 마음을 솟자는 일은 성실하다는 단어를 붙이기는 좀 애매해요. 자 성실함에 대한 예를 들어 볼텐데 성경이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얘기인데 너무 길어요.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에요. 너무너무 잘 사는 집에 열두아들 중에 열한번째가 제가 알았는데 문제는 왜 형님 열능이 자기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이해하세요? 아버지가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어 저 말했어요. 원 투 스리 포 해보세요. 네 명이 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부인 이상한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하고 자기 아빠 사이에서 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리고 별로 막 그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부인에게 애가 하나 둘 셋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열한번째만에 정말 정말 살아가는 부인에게서 드디어 기적적으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누구냐 다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봐서는 장남도 아니고 무려 열포인트 중에서 열한번째 막내급이지만 애한테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 이 당시에 왕자들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장남이 안해줬어요. 심지어 둘째 셋째 넷째에게는 형 이본들어 불리에 비했습니다. 그런데 열한번째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신상명 후보만 입행돼요. 그리고 형들에게는 아버지가 어마하게 말합니다. 야! 너희 나에게 너 모습 밖에 일 좀 해라. 바탕해라. 이렇게 말할 때 요셉도 꽤 컸는데 일하러 가야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You stay here 집에 머물러 왜? 밖에 추우니까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그럼 형들이 기분이 안 나쁘잖아. 그래서 아버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버지가 어? 무험만 나이든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넌 상하지가 없는 새끼야 그 얘기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형들이 많은 사람 중에 그런 느낄지 몰라요. 엄마를 오빠야만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풍요가 하는 걸 제일 자녀로서 듣겠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 언니 반만해라 이 말하면 진짜 성질나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오히려 반드시에서 엄마하고 여러분을 좋아해주고 여러분 동생이나 언니 보고 네 동생 반만해라 그러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 말이요 듣는 다음에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참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았는데 문제는 형태들에게서 굉장히 문의하는 게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열대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너무 세게다가 하지마. 남자리라고 죽여요. 그건 괴롭히죠. 근데 괴롭히도 아니라 하루는 형제들 열맹이 착각해서 요셉을 죽이진 않고 죽이라고 했는데 실패하고 탈해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장기매매는 그게 아닙니다. 장기매매는 요셉에 들어있는 뭔가를 뺏어 장기매매고 인심매매 인심매매 팔았거래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혐택에 잡혀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지고 금수저로 살때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거기 가야죠.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요. 노예 노예가 되는데 그나마 정말 감사하게도 꽤 잘 사는 집의 노예로 가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데 어 그집에 사모님이 요셉하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계속 실수로 있고 막 목소리 얘기하고 부세 뭐 이렇게 막 자꾸 부감스럽게 부세 그니까 사모님 사모님 아유 근데 계속 어머 요셉 뭐 난리 달았어요. 하루에 하루는 이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이러면 말 받죠? 사람과 전 얘기는 말 받죠? 그놈들 아줌마가 작정을 하고 그 집에 좋은 돈이 많은데 출단 다 보냈습니다. 야 너 서울만 도와 왜요? 그냥 남도와 넌 일본만 도와 왜요? 그냥 남도와 그냥 남도와 저는요 밖에 있어 너는 숨 쉬지 마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그 큰 입에 누구만 요셉만 남다놨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보락을 다 잠그고 음악을 댄스 EDM 힙합 말고 뭐? 재즈 어 발라를 미리미리 미리미리 그러고 이 아줌마가 작작하고 그날 할 때는 옷을 비닐오트도 입고 난리가 났어요. 또 요셉한테 와가지고 요셉이 아는거죠. 아 이 아줌마 작작이 있구나 해서 어때요? 요셉이 아줌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미 났어 정출 그러면 요셉 이러니까 자 보세요. 그때 요셉이 그걸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줌마가 미쳐 들어가는데 정신을 차리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까요? 아줌마가 옷에다가 나를 두니까 요셉이 입고있던 이 겉옷을 다 보니까 노우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노우세요. 노우게 해야 됩니까? 안 노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옷을 잡으니까 옷을 그냥 아줌마가 추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그날 작정을 했는데 자기 손이 남겨진 건 요셉이 구독 볼게요. 없어요. 뭐가 무너졌죠? 벅장에 무너졌죠? 자존심 자존심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분한거야 그래서 부들부들 끌면서 자기 신랑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집에 오라고 왜 사니까? 그냥 집에 오라고 가보니까 손한테 뭘 지고 있다? 아주 옷을 지고 있어요. 떨면서 신랑이 말하면 니가 신앙 가가지고 사왔던 저 노예로 저런 비 저게 어? 나한테 달라들 해가지고 내가 꽝 뒤로 해서 겨우 살았다. 그 옷이 증거다. 높아 쉬운거죠. 왜? 자기는 주인이 요셉은 뭐니까?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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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이 사나요? 성실이 사나요? 성실이 사나요? 나중에 얘기는 생리하고요. 제가 성경을 두개 보여줄게요. 이것 보세요. 하나는 그 주인이 요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걸 보며 또 요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걸 보았더라. 뒤에는 마찬가지에요. 형통이란 말은 지금 어느식은 돼요? 성공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저 말씀은요 형들에게 인심협회를 당한 겁니다. 밑에 똑같은 말씀은요 아까 말했지만 누우면서 감옥에 간 이유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누우면서 감옥에 갔고 형들 자기를 팔아가지고 금수저 집에 도래님에서 갑자기 하루치면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잘되게 했대. 왜? 요셉이 그때 살았던 삶의 태도가 뭡니까? 성실이었어요. 성실 예수님이 열두백의 제자를 봤는데 이건 제가 써드립니다. 열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도 낯다 부딪히게 자라는 중 예수님께서 야 너네 제자할래? 어? 진짜요? 누웠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들은 밤새 고개를 잡다가 밤새 밤을 꼴딱새고 새벽에 지쳐가지고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넌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하는 데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네 따라올래? 부릅니다. 또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네 따라올래? 다시 말하면 열두 제자는 전부 다 자기 일 앞에 성실하게 일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보신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여유있게 땅장 자고 졸다가 뒤땅하다가 부끄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자 내가 좀 중요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성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내 삶의 태도가 돼야 되는데 아 사실 복사님이 내 센스를 좀 하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일하에 나이 받지 않게 다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에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 더 접근성은 제가 좀 바른 같애요. 자꾸 나리고 그리고 이래저래 여러분들에게서 내한테 솔직히 제보를 많이 줘요. 제가 지난주간에 집에 있는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고 학교도 안 오고 주연 기르면서 한 주를 살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 저한테 한 가지 제보가 왔어요. 책플 설교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을 즈음에 그리고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책플 때 얘기할까 말까 근데 해야되겠다고 오늘 저녁에 결심으로 하고 이걸 치고 다녔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성실은 아무도 앞에 만약에 선생님이 야 이거 이거 지금 청소해 그럴 때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죠. 근데 성실한 사람은 그 선생님이 가서도 여전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게 성실한건데 참 우리 속에 슬픈게 뭐냐 하면 누가 보면 잘해요. 그런데 각오를 하면 안해. 저도 목사고 교사지만 참 아쉬운게 뭐냐 하면 이런거에요. 우리 선생님들중에 캐릭터를 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본래 아주 카리스마 있게 드래카드마자 어리더라 잭변 이런생님이 있을거에요. 어떤 선생님은 여러분이 일일이 다 존댓말 해주시면서 어? 또 여러분 이렇게 목돈에 자면 마음속으로 아유 평화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거에요. 참 아쉬운게 저는 잔소리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하고 무섭고 강하게 하시는 선생님하고 여러분 배려해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잘해주는 선생님하고 어떻게 해야되요. 이런 반응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편들어주고 여러분이 이해해주려 하는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더 잘해줘야되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참 아쉬운건 뭐냐면 저도 수업시간에 부럽게 안해보려겠습니다. 맞나요? 네 이분이 뭐지? 네 근데 아쉬운건 뭐냐면 한 4월 중순 되면 내 마음속에 후회가 돼요. 해마다 뭐냐면 한 3월달에 기대하고 있다가 각자의 캐릭터를 파악하는거지 그때 한달전에는 계속 파악되잖아요. 그때 시작하는건데 아 목사적으로는 만만하다 생각되는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수업시간에 뭐 알아서 해요. 그럼 참 고민스럽죠. 고민스럽죠. 나도 내 캐릭터했는데 그땅에서 뭐 잘해라 하겠으면 뭐 킬립파티오도로 할수도 없고 그니까 아쉬운게 있어요. 자 마무리할게요. 아 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앞의 학생들도 또 어차피 여부중에 있는 많은 여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많은 분들도 성실하게 여부를 좋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건 이거죠. 여러분은 성실한가요? 장마에 태풍 링링에 집주부가 뭐 한시하던 백미리의 비가 와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요 그릇 속에는 물이 안 들어갑니다. 온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사인 제가 교사들이 선배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 어려운 경제사항 중에서 어떻게든 여러분은 가운데 좋은 일을 해 주려고 예를 쓰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온 학교가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는 바르기를 하라고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예를 쓰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됐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자기 열 몇 개를 타고 내신을 삶고 입고 유지하고 보다 더 중요한건 내 삶에 대한 성실한테도 아까 우리 찬양인과는 조작 말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라도 아 나는 이 시간을 그냥 흑백의 고객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줬습니다. 특별히 고3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고3의 지금 환경 한반에 수업 등한중인데 1학년하고 3학년은 아예 분위기가 다르더만요. 오늘 내가 내 삶에 성실하지 못해버리면 여러분 1년이 성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3학년이 열매를 맛보잖아요. 성실의 실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문제는 고3인 지금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년 그 다음에 열매가 꼭 없을거에요. 성실함으로 여러분 삶에 흘러가는 맥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삶이 염망이 없으면 지금으로 성실하게 살면 그 흐름이 끊어져요. 끊어져요. 고등학교 나는데 계속 살아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 2학년이라도 끊어야 돼요. 끊으면 지금 버리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과거에 실을 못뿌려서 열매가 없어 흉내라면 흉내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실을 뿌리지 않고 계속해서 버리면 여러분 앞으로 뭘 굳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성실인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성실하면 좋겠습니다. 그 성실함은 그냥 부지런히 하는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하는거에요. 그런데 이걸 다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겠는가를 고민하면서 애를 쓰는거에요. 우리 학교가 졸업할때 다른거 몰라도 아 삶을 좀 진작에 살아야겠다. 내 삶을 성실하게 믿고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작전이 몇개 없고 내신이 별로고 얼굴이 아이고 그 이래도 썩 아니야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매력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좀 세게 말해서 죄송한데 더이상 가면 안되요. 끊고 다시 가야되요.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돌이켜야되요. 이 교신부터 정신을 사리고 오는 장을 물리셔야 되요. 맞아들이면 장은 옵니다. 그대로 살면 평균도 올거에요. 그런데 끊어버리고 의지를 가지고 살려면 지금 힘들어도 뿌리면 언젠가 웃으며 결실을 하려니 올겁니다. 예 잘 마치겠습니다.